안녕하세요. 주 뿌리더입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어항을 주워 깨끗하게 세척하고 바닥재를 채워 어항을 꾸미는 지난 1년의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어항에 들어가는 것들은 조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었는데요. 비료나 소일을 쓰지 않아 어항이 자리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가 20년 12월 모습입니다. 세종의 수초를 심어두었고 그대로 방치했어요. 조명은 따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제가 컴퓨터 할 때 켜주고 싶을 때만 켜줬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잘 자리잡아 주었고 4마리의 새우 일꾼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21년 10월 제법 안정화된 어항에 구피천에서 데려온 구피를 넣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드린지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방치형 어항은 또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정글이 되었습니다. 후경에 배치한 나산말들이 러닝을 하며 어항을 점령해버렸어요. 비료 한 번 준 적이 없지만 나산말의 뿌리가 가득 번진 것 같네요. 무거진 수풀 사이로 새우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청소도 전혀 하지 않아 이끼도 많이 끼고 수초가 제멋대로 자라했습니다. 물달팽이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오래되어 두터운 이끼는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뒤쪽 벽에는 실이끼가 덕지덕지 붙었는데요. 새우와 물달팽이 연합군에도 자리잡은 이끼에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거의 4개월만에 어항정리를 해줘야겠어요. 검정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줘도 줄기 윗부분에만 잎을 틔우면서 수면으로 누워버리더라구요. 아마 강한 빛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신없이 보이니까 좀 뜯어내겠습니다. 벽에 붙은 실이끼는 잘 뜯어지지 않아서 이탈리아식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유리는 매직블록으로 문질러줄게요. 물달팽이가 이끼와 같이 지워질 수 있어서 떼어주고 닦았습니다. 신경써서 꾸미고 관리한 어항이었다면 물달팽이가 원수같을텐데 초대하지 않았지만 늘어가는 손님이 이 어항에서만큼은 반갑습니다. 물이 혼탁해졌기에 이제 환수를 해줄게요. 수초정리를 하고 한 번에 해주려고 했는데 물의 탁도가 높아지면 물고기가 호흡하기 어려워지기에 물을 교체해주고 수초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구멍 뚫은 페트병에 물을 부어주면 바닥재가 뒤집어지지 않게 물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제 바닥을 빽빽하게 채운 수초를 덜어내줄 건데요. 어디를 뽑을까 하다가 가운데 고속도로를 내주겠습니다. 두번째 수초에서 일이 커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때 대지의 기운과 제 멘탈이 함께 뽑혔는데요. 이제는 캡틴 플래닛이 와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토 삐져나온 것과 유기물들은 중간중간 치워주며 작업했어요. 여름, 그 곳은 상토 삐져나온 것과 유기물들은 대장양은 안패드 broadcast으로 대장양은 유기물이 이렇게 쌓였다니 비료 안줘도 식물들이 번성한 이유가 있었네요. 가운데를 비워내고 물을 채워넣으니 조금은 시원해졌나요? 나사마를 뽑아보니 그 속에서 토종 헤어글라스들이 꿋꿋하게 자라고 있더라구요. 오늘의 수초정리는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아마 봄이 되면 새로운 수초를 뽑아와서 변화를 줘봐야겠습니다. 고속도로만 냈는데 풀떼기가 이렇게 나왔네요. 구피는 수컷 두마리였는데요. 너무 싸우는 바람에 한마리는 분리시켜줬어요. 외로워하는 수컷을 위해 암컷을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역시 구피천에서 채집하였고 제일 실에 보이는 암컷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암컷은 별도의 수조에서 3개월 가량 축양을 하였구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합사하게 되었어요. 블루와 레드 조합으로 오피슨 코리아항이 되었습니다. 잘 어울리는 현상이 되겠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지금의 전개가 고구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 요가기를 설치해 볼게요. 어린애 페트병을 주워다 앞부분만 잘랐어요. 이렇게 끼워주면 고구마 요가기 완성입니다. 고구마는 수염 같은 뿌리를 내며 자랄텐데요. 물속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끼가 자라나는 것을 어느정도 막아줍니다. 일단 새우는 새로운 일감을 발견하고 찾아왔네요. 워크홀릭이라 다른 녀석들도 금방 모여듭니다. 구피가 쌍을 이루어 새끼를 낳을 때 고구마 요가기 뿌리가 은신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것을 주워서 만든 어항 제멋대로 만들어서 그런지 그곳에 사는 수초와 생물들도 맘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아주 작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느리지만 분주하게 생물들은 제 역할을 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